안녕하세요. 들꽃처럼 가드닝입니다. 2월 20일 화원에서 저는 6종류의 식물을 구입하였고 친한 언니들에게 2종류의 식물을 선물 받았습니다. 8종류의 식물을 화분에 매칭하고 분갈이한 모습 함께 구경해요. 오른쪽 흰색 화분이 제가 원래 키우던 타이거 베고니아이고 왼쪽 화분이 이번에 새로 구입한 화분입니다. 타이거 베고니아는 번식이 잘 되어서 키우는 재미가 있는데 이렇게 줄기에 어느 곳이나 잘라서 물에 꽂아두기만 하면 뿌리를 내립니다. 수태를 깐 미니온실에 입만 넣어두어도 뿌리를 내리고 아기 타이거 베고니아가 태어납니다. 미니온실 만드는 법은 제 동영상 중 2021년 1월 21일에 올린 수박페페 번식 3분 35초 지점을 참고하세요. 타이거 베고니아 화분 2개를 흰색 화분에 합식하였습니다. 타이거 베고니아는 과습에 약해서 상토에 가는 마사를 섞어주었고 중간 크기의 난석을 위에 깔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수경재배로 뿌리 내린 것과 미니온실에서 자란 타이거 베고니아도 합식해 주었습니다. 레이시아는 천사의 눈물이라는 아름다운 꽃말을 가지고 있는 추위에 강한 단연생 다육식물입니다. 일반 다육이보다는 물을 좋아하지만 야생화와는 확연히 구분되어 작은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분갈이 시 조금 남는 부분들은 중간 크기의 난석으로 채웠습니다. 관리를 잘하면 아래쪽 꽃대가 많아 상당히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미는 베란다에서 온실가루이 진딧물 등 병충해에 약하고 관리가 힘들어 가급적 구입하지 않으려 했으나 아름다운 꽃과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구입한 장미를 주방세제 희석한 물로 분무하여 병충해 없이 관리하고 있어 이 미니 장미도 주의깊게 살피며 키울 생각입니다. 장미와 같은 나무 종류는 뿌리가 많이 성장하므로 조금 큰 화분을 선택하였습니다. 흙은 일반 상토에 약간의 가는 마사를 섞었고 위에는 난석으로 복토하였습니다. 칼세올라리아는 꽃의 모양이 복주머니처럼 생겨서 복주머니꽃 또는 주머니꽃이라고 불립니다. 노란꽃이 화려하고 부풀어 오른 볼륨감이 매력적이며 옆쪽에서도 많은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 1년 초이지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한 단계만 큰 화분에 심어주고 옆으로 번지면 다시 분갈이를 해줄 생각입니다. 아래쪽은 깔망 대신 가장 굵은 마사를 깔아주었습니다. 포트에서 빼내어 뿌리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았고 여분의 공간에 상토를 넣어준 후 위쪽에 난석을 덮어주었습니다. 방울 기리시마는 일반 철축보다 잎과 꽃이 모두 작은 종류지만 모두 피었을 때 상당히 화려한 철축입니다. 현재 크기는 작지만 나무이고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조금 큰 화분을 선택하였습니다. 아래쪽은 깔망 대신 가장 굵은 마사를 깔아주었고 포트에서 바로 빼내어 뿌리는 가급적 건드리지 않았고 여분의 공간에 상토를 넣어준 후 위쪽에 난석을 덮어주었습니다. 제가 구입한 여섯 번째 화분은 다육이 베이비 핑거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종 모양의 꽃이 피는 다육이로 탱글탱글하고 따글따글한 입모양도 마음에 들어 구입하였습니다. 화분은 모종 포트와 비슷한 크기의 화분을 골랐고 빈 공간은 다육이용 흙을 사용하였습니다. 위쪽은 깨끗하게 씻어놓은 난석을 사용하였습니다. 팝콘 베고니아는 친한 언니에게 선물 받은 것인데 삽목하여 기른 화분이라고 합니다. 팝콘 베고니아는 과습에 약한 편인데 흙을 녹소토, 경석, 마사, 상토를 섞어서 물빠짐이 좋게 하면 일주일에 1회 이상 물을 주어도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저는 컵 화분에서 그대로 뽑아 화분에 넣고 나머지 공간은 난석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눈 주름꽃도 다른 식물 고수 언니에게 선물 받은 것입니다. 누워서 큰다는 뜻의 눈 주름꽃을 줄여 눈 주름꽃이라고 부릅니다. 쉼 없이 피고 지는 꽃이라 하는데 가까이에서 보면 나비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옆으로 잘 퍼져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우선은 자기 몸에 딱 맞는 분홍색 화분을 선택했습니다. 깔망을 깔아주고 굵은 마사토를 밑에 깔아주고 여분의 공간에는 상토를 넣어주었고 위에는 난석으로 덮어주었습니다. 8종류의 식물을 화분에 매칭하고 분갈이 했는데 잘 어울리나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